이렇게 있는데 포장지가 깔끔하죠 그리고 뒷면은 요렇게 다양한 공구가 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 이게 턴툴이 그 브롬톤 타시는 분들이나 뭐 턴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얘를 뜯으면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쪽에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자 보시면 요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구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부피는 작잖아요 부피는 굉장히 작은데 요거 병따개도 있고 자 그리고 요렇게 열었을 때 요 위에도 4개가 있고 요 아래에도 4개가 있고 요렇게 자 보면 여기에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고 파우치 안에 요렇게 펑크패치 공구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네요 자 이거는 어디에 장착됐냐 안장 아랫부분에 아주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안장 아랫부분에 요렇게 장착하면 되죠 자 가격은 49,000원인데 이렇게 다양한 공구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요 15mm 짜리 렌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체인툴입니다 체인툴 요렇게 해서 체인을 커팅하고 조립할 수 있게끔 된 모델입니다 턴툴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칭찬할만한 공구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요 상태에서 요렇게 수납하고 안장에도 장착할 수 있고 펑크패치는 이 안장에도 장착할 수 있고 요 앞부분에 공구는 요 뒷부분에 넣으면 되구요 요렇게 그 다음에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펑크 수리하는 것도 나와있네요 그리고 다양하게 요렇게 자 다양한 멀티툴이 준비되어 있는 여행용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자전거 탈 때는 위급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휴대용 공구 컴팩트한 휴대용 공구 하나 있는거 좋구요 그리고 요 턴툴 추천들만 한 제품입니다 자 저희 가게 어디냐 자 아이키 대전 여성점 요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dishes 시린 반格에 het 아이들 감사합니다.